큰아노들이 몇 살인데 서른세이요. 결혼을 해야겠네요 이하층도 없고요 있다 없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. 아니 그러면 공개적으로 아들 자랑을 하시고 며느리 구원을 하세요 우리 아들 괜찮습니다 톰 그릇을 닮았고요 신체 건강하고요 키는 176 이고요 빵빵한 회사 다니고 있고요 속죽합니다 우리 집안에 맨날이 되면 이거 하나만큼은 좋다. 만화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손자를 낳았어요 손자에게 선물을 주는데 만화책을 하실 겁니까 왜 인정을 줄 겁니까 만화위 인정을 줘 예 아